안녕하세요 그럼 썸네일 사진이요? 얼른 찍자 공주랑 함께 공주랑 함께 행복한 표정을 지으세요 썸네일로 행복한 표정을 지으세요 좋아요 썸네일로 참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은 3시 40분 새벽 3시 40분입니다 지금 퇴근을 해서요 집에 나와왔는데 기다리고 기다리던 택배가 왔어요 이리와 우리도 남들이 다 아는 언박싱을 한번 해볼까요? 처음 해봅니다 이런 영상을 찍는거는 뭐가 많은데 이 물건의 주인은 공주에요 제가 먹을거 안먹고 입을거 안입고 얘를 위해서 구입을 했죠 자 어떤가요? 힙하지 않냐? 간지나는데 이렇게 뜯는거를 누가 보면 아 좀 머리를 써라 머리를 이뤄줬다 아우 머리를 쓰자 복으로 쓰자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냐? 아우 진짜 머리가 아프면 안돼 아빠처럼 왜 힘들어? 아 이게 잘못하면 상처를 할까봐 도검이야 아우 진짜 내가 머리가 나쁜걸까? 아우 진짜 16배속 해야되는거 아니야? 공주 이리와 자 자 기대하시라 두구두구두구 공주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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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가 하나 더 있네요 팔자구리 야 이게 얼마인줄 아나?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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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진짜 아우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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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목걸이 한참 볼까요? 이런거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? 불량인거야? 내가 바본거야 알 수가 없지 아우 이거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될까요? 이리와 이리와 역시 이걸 어떻게 하라는거야? 이걸 어떻게 하라는거야? 아우 제가 생각했던거랑 다르네요 멋있긴한 혹시 영상 쓰겠냐? 그래가지고 뭐냐 안 잡히지? 아우 기가 막히네 이거 이렇게인가? 아 이렇게인가보다 우주야 가라고 또 해야 돼? 이리와 이리와 공주 아빠가 불쌍해 보이는군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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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려가는구나 자 완성 너 너무 말라서 그런거 같아 귀엽다 애기가 어때 어울려? 엄마 목걸이를 훔쳤음 느낌이야 어때 짜잔 힙하다 힙하지 근데 빠질거 같아 못하고 다닐거 같은데 자 어우 수영아 이리와봐 수영아 네 이거 봐봐 어 힙하다 하하하 멋지지 너 뭐가 보여 아빠 근데 이거 빠지겠다 이건 뭐가 아니라 그냥 목걸이가 아니라 뭔 말인지 알지 걸쳐놓은거 같은데 너무 크다 아빠 근데 사이즈를 몰랐어? 저거밖에 없대 마음이 아프구나 이렇게 다 까놨는데 근데 사이즈가 안 맞아서 아휴 저참하구만 더 크겠지 그래 희망적으로 생각해 얼마였어 저거 비밀이야 집에 속겨날 수도 있어 수영아 뭐해? 뭐하게 뭐하는데 오 무섭다 이건 잘라줘 아니 유튜브에 꼭 나와야지 하하하 컷할까요? 네 그러면은 공주 다시 안고 컷하죠 공주 이리와 공주 이리와 아 이리와 공주 이리와 아 웃기다 이리와 이리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저 100개월은 안되겠다 이리와 언젠간 찰 수 있을까 목걸이를 이리와 공주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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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를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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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뽀뽀 이리와 왜 안가지? 에휴 에휴 조금 더 크면 하는걸로 음 벗자 에휴 공주의 힙스터 만들기 대실패 하하하하 내가 하고 다녀래 그래 아빠가 하고 다녀 어 어 18 내가 이렇게 하고 다녀야겠다 어 아빠 언젠간 할 수 있는 날이 올거야 몰라 씨 에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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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휴